토지 이십 육회입니다. 엄마 엄마 방금 뒷간에 용범 보러 나간 아이가 비명을 지르듯 불러댄다 누구 숨 넘어가나 와침부터 야단이고 여 여기 사람이 뭐라카노 사람이 어째다고 거지가 죽었다 아이고 이를 어째것노 엄마 아베도 없는데 얼굴은 땅바닥에 처박힌 채 있었다 하필이면 여기서 사람이 죽노 아이도 어미와 함께 떤다 갑자기 아낙의 눈이 크게 벌어진다 가지런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발바닥이 희미하게 움직이건 것 같았다 엄마 살았는갑다 보소 정신 차리소 여기가 어디라고 일하고 있시면 어째께요 어서 일어나소 헉 하고 숨이 트이는 듯 시냄소리도 먹고 성장이라 믿었던 몸뚱어리가 모로 돌려지고 꾸물꾸물 일어나앉는다 여기가 어디요? 청소기요 역시 발이 옳게 야 뭐라 캤소? 아침 여기나 시켜주시오 뭐라고? 소태도 안 들어간 아침이 어디있소? 네 참 얄궂은 꼴을 다부겄네 멀쩡한 사대육신 가지고 아 한 삼십리 걸으면 마시리 나올긴데 거기 가서 얻어먹으소 더군다나 남정내도 없는 집에 아무리 거지락하지만은 외관 남자 드릴 수도 없고 바깥 어른이 안 계시오? 사냥 같단 말이오 거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아베가 어서 와시면 좋겄다 우쩐지 무섭다 무섭기는 뭐가 무섭아? 불안해지는 마음을 스스로 떨쳐버리듯 안악은 아이의 등을 밀고 얼른 집안으로 들어간다 햇빛 한 줄기 들이치지 않는 잔목숲 습기가 가득 찬 푸르스름한 지대를 벗어나고 군데군데 비틀어진 소나무가 바위 틈새에서 억거지로 자라난 야산 근처를 거지로 변모된 구천이 아니 환이는 걷고 있다 일찍이 그의 백부 우간이 삭발 안한 비고요 투구 없는 장수라며 한탄했던 환이 거지가 되어 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땅바닥에 엎어진 채 통곡을 하다 깬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통곡은 안악의 고함 소리에 끊어졌고 언제나 그런 식으로 통곡하다 꿈이 끊어지곤 했었지만 새삼스러운 꿈도 아니었다 환희 최참판댁 소식을 들은 것은 화기의 주막에서였다 뱅어회를 고추장에 꾹꾹 찍어 먹으면서 주고받는 술꾼들 얘기를 무심히 듣던 중 최참판댁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옛날하고는 다르네 달라 어진 상전 밑에는 어진 하인이 있게 마련이고 행악하는 상전 밑에는 행악하는 하인이 있게 마련인데 거 죽은 김서방이야 좀 어질던가 그댁 마님이 돌아가셨어도 김서방이나 살아있었다면 저 지경으로는 되지 않았을 긴데 서울서 온 지서방인가 뭔가 어디 말이나 한번 붙이보겄더라고 김서방이사 우리 내가 통사정을 하면 못해 묶었다 하면서도 사정을 봐주고 했는데 자긴들 등뼈 휘게 생기지 자긴들도 자긴지만은 최참판댁도 말심이 아니다 와 아니라 이젠 최참판댁이 아니라 조참판댁이라 캬야 통할 기구마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고 아무리 세상이 콩까리가 됐다 카더라도 그리 쉽게 남의 살림 들어먹지는 못할 기구마 잉? 세정 모르는 소리 여식이 하나 있기로 비리갱이 같은 여식아이 하나쯤 말아넣기는 누워 떡 묶이네 우선은 그렇겄지 하나 장성하고 보면 아 최참판댁이야 본시부터 암탉이 울던 집안 아니가? 칫 아무리 암탉이 울어도 숙탁이 있어 주어시니까 이젠 영영 숙탓도 없어졌고 그 만석훈 살림도 갈락하면 하루아침이다 영국사로 가려던 환희는 팔길을 평사리로 돌렸다 어둑어둑해졌을 무렵 환희는 틀일을 하다가는 전혀 안면이 없는 마을 사람을 만났다 저 최참판댁 마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 그게 사실인지요? 야 벌써 언제라고요? 그러면 그 산수가 어딘지 아시오? 그건 또 와그로요? 옛날 그 댁 마님께 은혜를 입은 일이 있어서 지나는 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은 다소 미심쩍하기는 했다 저쪽이 마루터기로 돌아가면 솔나무가 삑 둘러싸이 있는데 가보면 알기구마 비석이 신입개로 최참판댁 선영이 있는 곳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환희는 그러려니 생각했다 몇 번인가 돌아보고 나며 마을 사람이 가고 난 뒤 환희는 산깃을 개앉아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묘수로 찾아갔다 생시에 단 한 번 어머님이라 불러본 일이 없는 여인의 무덤 앞에 엎드린 환희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무녀음무상 그리움도 원망도 없이 끝없는 갈대숲을 헤치고 가는 여인의 모습이 떠오르다가 사라질 뿐이다 여인은 윤씨 부인 같기도 했고 별당아씨 같기도 했다 갈대숲은 때때로 진달래숲으로 변하기도 한다 혼미 끝없는 갈대숲을 진달래숲을 더듬고 가는 혼미 혼미가 혼미를 부르고 허무가 하나의 정열로서 고개를 든다 아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하며 환희는 겨우 신음하며 일어섰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달이 떠 있었다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은 북쪽 끝머리 어느 깊은 골짜기에 별당아씨를 묻었던 그날 밤의 달이 얼음조각같이 서늘해 보이는 달이 묘수에서 마을로 내려오다가 환희는 길상이를 만났던 것이다 그는 한눈에 길상임을 알아보았다 여보 절 좀 일으켜 주시려오 여자의 몸은 가벼워서 새털 같았다 여보 제 머리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고 밖으로 나간 환희는 소금 접시를 담은 대야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들어왔다 양치질을 하는 동안 환희는 수수강 대나무 등이 드러난 흙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허구한 날 여자는 센수라 하지 않고 반드시 제 머리라고만 말하였다 왜 그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양치질이 끝나자 환희 방바닥에 무릎을 짚고 여자 입에 물을 머금게 하고 밭에 내는 물을 대야에 받는다 물을 머금을 때마다 핏기 잃은 여자 얼굴에 부끄럽고 조금은 성인한 표정이 떠오르고 난다 개울물에 대야를 부시고 깨끗한 물을 받아 다시 방으로 돌아온 환희는 수건을 빨아서 여자 얼굴을 닦아준다 여자 얼굴에서는 어느덧 조금 성이 났던 기색은 가셔지고 부끄러움만 남는다 다음은 손과 가는 손목을 닦아주고 버선을 벗겨 발까지 닦아주고 나면 다시 버선을 신겨주는데 물기가 있었지만 여유여서 작아진 발에 버선은 수월하게 들어간다 맨 마지막에 머리를 풀어 얼레빗으로 빗겨주는데 환희 눈에 눈물이 돈다 병이 들어 기동을 못하고 자리에 놓은 뒤 매일 꽃 같은 순서로 되풀이되어온 일이다 여보 이제 다 되었어 시원하시오 예 새털같이 가벼운 도시 무기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여자를 안아서 자리에 뉘고 이불을 덮어서 다독거린다 초가을에 그러니까 추석을 앞둔 8월 초일의 날이었다 50리 밖 장터에 나간 환희는 약초랑 덫을 놓아 잡은 짐승 가죽이랑 팔아 약을 짓고 일용품을 사서 망태에 넣어 어깨에 매고 골짜기로 돌아왔다 여보 나 돌아왔소 여보 나 돌아왔소 망태를 팽개치고 방문을 열었다 여보 당신 약 지어왔소 여자는 잠든 것처럼 죽어 있었다 혼자서 죽은 것이다 여보 저 산 세우는 소리 안 들리세요? 얼마나 즐거우면 저리 명랑하게 지저길까? 새들도 밤이 싫은 거예요 아침이 좋아서 햇빛이 환한 게 좋아서 저리 지저기나 봐요 캄캄한 밤이 싫은 거예요 나도 저 새들같이 한번 날아 보았으면 산속을 한 번만 거니러 보았으면 관술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춘다 그림자처럼 여자는 누워있고 환희는 앉아있다 앉아서 언제였던가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평안도 묘양산 근처 주막에서 연추로부터 돌아오는 이동진을 우연히 만난 것은 별당아씨가 죽은 지 두 달 후의 일이다 해가 중천에 떴을 즈음 환희는 옥수수 콩을 심은 화전 근처에까지 왔다 벽가리 같은 산철죽 더미가 도랑을 향해 쓰러진 그 곁의 오솔길을 따라간다 얼마쯤 갔을 때 초막 지붕이 나타났다 환희는 햇빛이 튀고 있는 초막들에 들어섰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사람이 엉성한 보리통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쪽집이 가죽을 벗기고 있었다 어르신네 노인은 얼굴을 들고 쳐다본다 60이나 되었을까 노인은 거짓 고린 행색에는 무관하는지 굵은 눈망울을 굴리며 환희의 눈을 날카롭게 쳐다본다 그런 다음 무쇠를 녹여 빚은 듯 굳은 환희 얼굴을 이리저리 관상이라도 보는 것처럼 살펴본다 요기 좀 식혀 주십시오 기다리게 짤막하게 말한 노인은 얼굴을 떨어뜨리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환희는 햇빛이 튀는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세운 두 무릎을 안으며 긴 손가락을 깍지 낀다 햇볕이 얼굴을 쳐들며 먼 산을 바라본다 산새 울음이 간혹 들려올 뿐 굴짝이 한낮은 조용하다 개울이 작아 그런지 비가 오지를 않아 그런지 물 흐르는 소리도 없다 여보게 젊은이 예? 자네 몇 살인가? 서른쯤 됐습니다 음... 대생이 어디지? 먼 곳입니다 말투는 이 고장인데 자라기는 이곳에서 자랐겠구먼 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족제비 가죽을 다 벗긴 노인은 가죽을 널빤지 위에 늘어놓고 내장은 뒷간에 가져가 버리고 개울이 나가서 손을 씻은 뒤 어슬렁 어슬렁 돌아왔다 환희 노인을 쳐다본다 두 사람의 눈이 강하게 마주친다 부엌으로 돌아간 노인은 식은 강냉이족 두 그릇과 숟가락 두 개를 들고 나왔다 자네 보통 거지가 아니구먼 예? 거지 아니지? 글쎄 올시다 남들이 거지라니까 거지겠지요 음... 이상한 일이야 자넨 왜 묻질 않나? 뭘 말씀입니까? 노인은 혼자 사시오라든가 왜 이런 곳에 혼자 사시오라든가 누구든지 여길 찾아오는 사람이면 어김없이 묻는 말이거든 저도 산골에서 혼자 살았던 일이 있으니까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사는 건데 물어 뭐 하겠습니까? 자네 그를 아나? 제가요? 음... 식자께나 있는 말씨구먼 또 돌아다니는 처지에 식자를 할 것도 없지요 그래 어딜 가는 길인가? 정해진 곳이 있겠습니까? 죽을 다 먹은 환희는 사발을 한 곁에 놔두고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하고 천란거리며 방정맞게 달려가는 도마뱀을 내려다본다 저 혹시 아시는지요? 뭘? 우관 스님을 우관? 영국사의 그 땡땡이 늙은 중 말인가?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노인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이 근처에 그 늙은 중을 모를 사람이 있겠나? 교분이 없지만 말로는 많이 들었지? 지금도 정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한지 어떤지 그거는 모르겠네만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구먼 그래 그 땡땡이 늙은 중을 찾아가는 겐가? 글쎄 올시다 동학군의 장수 김계주가 우관의 진동생이었지? 느닷없이 마치 칼날 모양으로 말이 날아왔다 순간 환희 눈이 불길에 닿은 듯 격렬하게 출렁인다 자네 김계주를 알지? 피에 굶주린 이리 같은 위인이라 하기도 하고 살인기라 하기도 하고 양반님네들은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든 그 위인 말일세 이 근동에서 그분 이름쯤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암 그럴테지 김계주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네를 보고 그 사내를 한 번쯤 생각할 걸세 어르신께서는 니시요? 나 말인가? 김계주를 잘 아는 동학군이었네 죽지 않았다면 자네만큼 됐을 테지 김계주의 아들을 어릴 적에 본 일이 있는 늙은이야 그 위인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궁금한 일 아니겠나 손병희 교주도 지금은 외국에서 세월을 관망하고 계시고 이용구 등은 외놈 앞잡이가 되어 미처 날때는 판국인데 하긴 김계주의 경우는 다르지 달라 아무래도 그 위에는 살아남지는 못했을 게야 환희는 눈을 내리깐 채 말이 없다 지금도 그 피바다가 되었던 우금치의 싸움을 생각하면 뼈가 저리네 어찌 시은이라 할꼬?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우금치의 싸움이란 충멸 외양의 기치 아래 재기 보호한 동학군의 최후 결전으로써 시산혈애를 이룬 처참한 배전을 말한다 양반이라면 치를 떨던 위인이 그러나 그 자신은 상민의 배신으로 죽었으니 녹두 장군도 그러했고 환희는 내리깐 눈을 쳐들었다 눈에서 불덩이가 떨어질 것 같다 어르신께서는 어찌 홀로 이곳에 사십니까? 음 이제 묻는구먼 세상이 부끄러워 홀로 이곳에 사네 핍박받는 상놈 농민들을 이끌고 나간 내가 내 처자식은 그 상놈들 손에 잡혀 죽었으니 어찌 세상이 안 부끄러울 수 있겠나? 내가 이 상중에 들어온 후 자네를 만나 처음으로 내 본색을 더 놓았네 자네를 보니 불현든 옛일이 생각나고 잠잠했던 마음에 불이 붙는 듯 싶으니 그래 오늘 밤은 여기서 묻고 가는 게지? 아닙니다 그럼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쓰나 하룻밤 묻고 가게 내 자네한테 들려줄 얘기도 있고 자네 부친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만 김아무개라는 그 어른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인가? 예 모릅니다 아무렴 어떻겠나? 자네 얼굴을 보니 지난날 그 위인 생각 뭐 그것만으로도 감회가 새롭네 환희는 일어섰다 그럼 어르신네 아 아 잠시 기다리게 노인은 급히 팔을 저었다 그들이고 뒤로 돌아간 노인은 집세기 한 켤레를 들고 나왔다 자네 신발이 말이 아니네 자 이걸 신어보게 맞을 걸세 환희는 우드커니 노인을 바라보다가 집세기를 받아 신었던 밑받은 것을 벗고 새것으로 갈아신는다 고맙습니다 지나는 길이 있으면 또 들르게 예 환희 눈에 눈물이 글썽 돈다 한순간이었다 어르신 안녕히 계십시오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또 들르게 하고 소리쳤다 환희는 오면서 내내 생각했었지만 그 노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부친에 관한 일을 그에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으나 듣게 된 것은 역시 충격이었다 여러 해 동안 환희는 부친을 생각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밤 윤씨 부인 묘수에 엎드렸을 때도 환희는 부친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부친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비참한 날들이 자유로운 애정과 영웅으로 숭배했던 부자간의 그날들이 언제 어떻게 내려서 사라져버렸는지 최참판댁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환희 심정은 부친을 위한 보복에 넘쳐 있었다 전주 가명에서 효수된 부친의 최후가 뭐 반드시 윤씨 부인 탓도 아니겠고 오히려 피해자는 윤씨 부인이겠는데 외골스로 흐르는 환희 마음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다 윤씨 부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리라는 억하 심정 물론 그 심정에는 최참판댁 마님이라는 신분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고 최치수의 어머니로서 결코 환희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던 여인에 대한 원한도 있었다 그러나 운명에 장난치고도 부자 이대에 걸쳐 그들은 최참판댁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것이다 언제였던지 부친이 몸져 놓은 일이 있었다 환하 예 아버님 너 대장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님 같은 분을 대장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장부라는 것은 허욕이니라 예 나도 내 자신을 만백성 구하려고 창가를 들고 나선 사내 그런 사내 중에 한 사람이거니 자부하고 싶다 때론 그렇게 믿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버님을 우러러보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시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환희는 짐심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직 어린 내가 그리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위하겠다는 것이 허욕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내가 말이다 궁자께서는 사십의 부록이라 하시었습니다 그 어른께서는 길을 구하여 생애를 거신 분이니까 이 아비는 일개의 필부인이라 내 동학의 적주로서 하늘렘의 말씀을 어긴 지 이미 오래이거늘 나는 구도자가 아니다 끝없는 싸움 싸움의 회오리바람 속에 나를 잊고 싶은 게다 그리고 죽음이 남아있을 뿐이지 아버님 만일 우리 동학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이 땅 위에 화병에 찾아온다면 그날부터 나는 죽은 목숨이 될 게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백성을 위하는 것도 하나의 도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 도 밖에서 이는 일시적 삭풍일 게다 혼돈 속에서만 말을 몰 수 있는 위인이야 화평스런 대로를 시위 소리 들으며 대교 타고 갈 위인이 못된다 그 말이니라 평소 환희에게 엄격한 부치는 아니었다 때론 친구같이 허물없이 대하기도 했었다 환하 너 절에 계시는 노스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나버님 말씀입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민생을 외면하시고 홀로 쇠부치를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치는 빙글에 웃었다 홀로 절간에서 쇠부치를 모시는 음 그도 도에 이르기만 했다면야 그러나 너의 큰아버님 마음은 때때로 한간을 헤매시니 말이다 어떤 사람은 큰아버님을 도를 깨친 법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땡땡이 중이라고 하더이다 필시 그 어느 편도 아닐 게다 노스님께서는 널 절에 두기를 원하셨지 상간인들 한간인들 마음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산에도 가지 말고 사람들 무리에도 섞이지 말고 마음씨 착한 처자나 얻어서 포전이나 쫓고 살아라 환희는 오래도록 집세기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일어섰다 환희 채취수에게 쫓기면서 별당하시를 이끌고 영국사를 찾았을 때 그때는 해관이 다른 절로 떠나고 없었다 여보시오, 대근리시오? 나 환희요 뭐라고? 나 김환이요, 혹 잊으셨소? 김환이라니? 김환이라니? 회관은 크게 두 번을 외쳤다 노스님께서는 안녕하시오? 안녕하시고 어쩌고 가네? 노스님께서는 여직도 이곳에 계시지요? 계시고 말고 회관은 환희의 발을 덥석 잡는다 하여간에 김말은 아내가서 하기로 하고 환희를 끌달시피 허둥지둥 걸어간다 고립해 올퉁불퉁한 까까무리 뒤통수가 흔들리고 장삼자락도 줄레줄레 흔들린다 승방위까지 환희를 끌고 온 회관은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상자 아이에게 냅다 소리를 지른다 이놈아, 저리 비켜라 자, 들어가게, 어서 집세기를 벗고 환희는 방에 오른다 어두침침한 방 안은 물감 접시랑 부통이랑 초화를 그리다둔 백지랑 한켠에 밀어붙여져 있다 환희의 거지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환희 소식은 언제나 거짓고를 하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으니까 어릴 적에는 모르겠더니 부친을 많이 닮았구나 눈을 내리깔고 새까만 얼굴에 환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보리 흉년이 들었던 그의 초범이던가 해관은 생각한다 그때 사흘 동안 저를 비운 우간 스님이 개울가에 서 있었다 스님, 노장 스님, 해관이냐? 예 해관아, 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고 하니 천수관음을 생각하고 있는 게야 천수관음을? 음, 길상이놈 말일세 예? 길상이놈을 속세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순간 해관은 우간 스님의 마음을 짚었다 길상이놈을 길렀으면 천수관음을 조상할 수 있었을 게야 예, 그렇습니다 스님 사실 해관은 길상을 최참판댁에 보내기로 했을 때 우간 스님의 저사를 대단히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것이다 무슨 생각에서 천수관음을 조상하고자 하는지 내심은 알 수 없으나 해관은 우간 스님 이상으로 길상의 재주를 믿었고 그 놈이라면 하는 마음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 모인 자신이 하려면 굳이 조상을 못할 것도 없겠으나 천수관음상인 만큼 심히 난감한 일이다 우간 스님도 그것을 알고 길상을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앞으로 이 나라 백성들 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게야 그 말로서 해관은 천수관음을 조상하고 싶어하는 우간 스님의 마음을 짚었다 나간 길에서 내 외벽 놈들을 보았네 앞으로 점점 시끄러워질 게야 그는 그렇고 내 일간에 길을 좀 떠나야겠는데 어디로 가시려고요? 묘향산을 다녀올까 싶어서 예? 저를 오래 비우겠구먼 아니 그 먼 곳까지 연루의 몸으로 어찌 가시렵니까? 아마 먼 길도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게야 한 여인의 비원이니 하다가 우간 스님은 입을 다물었다 내 어제 환희놈의 소식을 들었지 환희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음 하동에 사는 이부사 댁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묘향산 근처 주막에서 환희를 만났다는군 예 우간 스님이 묘향산으로 떠난 목적을 알기로는 해관 혼자였다 무거운 침묵 끝에 해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노스님께서 묘향산까지 다녀오신 일을 설마 아는 건 아니겠지? 묘향산? 못 하시려고요? 반문의 어조가 강했다 묘향산 근처 어느 주막에서 하동 이부사 댁 이동진이라는 양반을 만났다며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도 노스님께서 그곳까지 가신 이유를 모르겠나? 법문에 계신 분이 부질없는 일을 하셨소 해관은 얼굴이 일그러진다 아닌 게 아니라 그도 우간 스님이 묘향산까지 간 일을 과히 기분 좋게 생각지는 않았었다 그래 그 멀리까지 뭐 하러 갔었대나? 이윽고 달래듯 해관이 묻는다 좋기는 처지 어딘들 못 가겠소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나? 이젠 도망칠 필요가 없어서 돌아왔지요 그렇다면 자넨 그곳에서 이곳 소식을 듣고 있었더란 말인가? 산중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겠소 돌아와 보니 올 필요도 없었던 것을 그게 무슨 뜻인가? 그 여인은 죽었소 뭐라고? 그 여인이 죽었단 말이지? 예 해관은 크게 충격을 받는다 음 그랬었구나 최참판댁에 홀로 남은 여식이 그야말로 천의 고아가 되었구먼 탄식한다 그래 자넨 최참판댁이 결단난 걸 모른다 그 말인가? 이곳에 와서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었소 그댁 마님은 괴정 때 돌아가셨고 사랑 양반은 그보다 앞서 괴상한 죽음을 당하셨지 괴상한 죽음? 해관은 최찌수가 죽은 전후 사정을 현재 최참판댁 형편을 대강 이야기해준다 최찌수의 죽음이 비참했던 얘기를 들을 때 환희 입술에 경련이 일었다 무슨 인광보인고 해관 역시 찻잔에 손도 대지 않고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그러면 나 노스님께 다녀오겠네 방문 밖에는 어느덧 달이 떠서 훤했다 해관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한 시각이 지나고 거의 두 시각이 가까워 오는데 싶은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해관은 돌아오지 않는다 실은 내 속에 있는 원안도 진정 그게 원안인가 믿을 수 없구나 불민한 너를 위한 아픔도 진정 그게 아픔인가 믿을 수 없구나 등잔불을 바라보는 환희 귓가에 부친의 목소리가 울려오는 듯하다 네 아버님 소자 지금의 일으로 아버님 말씀하신 뜻이 깨달아집니다 아픔이나 원안이나 인간사에서 그 모든 생각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허무가 아니옵니까? 아버님은 그 허무와 싸우셨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아픔도 없고 울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 불쌍한 서희에게 환희 눈앞에 벼랑간 능수화 꽃이 떠오른다 능수화가 피어있는 최참판대 담장이 떠오른다 창백한 얼굴이다 웅뿍 베인 눈 붉은 입술이다 팔이 길고 키가 크고 뼈가 앙상하고 흡사 버마제비 같은 모습이다 너 저래서 자랐느냐? 나직한 목소리다 어릴 적에 저래서 자랐지? 환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비가 있느냐? 환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최찌수를 쏘아 보았다 가슴에 뿌리 활활 붙어 올랐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군? 누굴 닮았을꼬? 치수는 육박해오듯 말했다 당신 어머님을 닮았단 말씀이오? 아니면 동학군의 살인규라던 적주? 그렇소 이 마을을 지나갔었지요? 이빨 사이에서 터져 나오려는 절규를 악문다 그렇소 나는 당신 어머니의 부류의 자식이오 당신은 아비다른 내 형님이오 그리고 또 있지요? 형수를 사모하는 불륜의 사내요 글떤 피가 식었다 최수는 골똘히 환희를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10년 전에 광경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환희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난다 추수를 끝냈을 무렵 마을에서는 집 나갔던 사람 하나가 돌아왔고 한 사람은 마을에서 영영 추방을 당한 일이 생겼다 김은장이 돌아왔다 카네 그래? 뼈만 붙어서 못 보게 됐더란다 고생을 엄치 했는갑도마 시무룩하게 말을 주고받는 마을 사람들 기분은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았다 게다가 김은장은 돌아온 후 일치에 바깥 출입을 하지 않게 되니 마을 사람들은 곡절도 모르면서 차츰 노골적으로 김은장에 대하여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 양반도 보통으로 질정 없는 사람이 아니고마 나갈 때는 뭐 할라고 나가가지고 돌아하기는 와 돌아왔을꼬 의병장이니 뭐니 했었더만은 그거 다 생판 거짓말이다 식자가 이시니께 말만 번드르르 했지 담뱃대 들고 마을 길이나 얼쩡거리고 댕기던 사람이 뭐스를 할 기라고 흥 양반 양반함시로 오지기도 교만을 떨어 쌓더만은 뭐 별수도 없구만은 하기사 본시부터 집안 내림이 안 그렇나 누구 하나 뾰족하게 벼슬한 사람이 있어야지 김은장 스스로도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회피했으나 마을에서도 그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두 과부가 살았을 적의 김진사 댁처럼 김은장 댁도 완전히 소외되고 만 것이다 이 소문을 들은 조준구는 천하의 못난 위인 같은 이라고 하며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한편 마을에서 영영 추방된 사람은 김서방 댁이다 가을에 들어서면서 딸 남이를 여의게 되었는데 그 혼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홍씨나 조준구가 일제 외면을 한 데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죽은 김서방은 이 댁 종이 아니었습니다 한 팽생을 이 댁에서 뺏구리 빠지도록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마님께서는 셋 내 식구들을 소홀히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큰 딸아이 시집갈 때만 해도 생각하면 서럽어 죽겠습니다 그리 졸지간에 돌아가시지만 안하시면 우리가 이 지경 될 것입니까 한살림 떼어주시는 거사 떼어놓은 당상이고 그거사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시소 하며 장광서를 늘어놓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눈밖에 나 있었고 군식구로 치부되어 왔던 참에 눈치코치 없이 돌아가신 마님 어쩌고 저쩌고 찢어진 작은 눈을 까끄름하게 뜨고 바라보던 홍씨의 심통에 부채질한 것밖에 없다 당장 호통이 날아왔다 네 딸년을 시집 보내면 보내는 거지 누구 앞이라고 와서 감히 떳다 붙다 하는 게냐 당돌하고 무식한 계집년 같으니라고 그렇게 돌아가신 마님 마님 하지 말고 무덤에 가서 혼비 내놓으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고 보니 김서방댁 입에서 악다구니가 나오게 되고 본시 사대부집 여인내로서 수양을 쌓고 교양을 지닌 여자도 아닌 홍씨인지라 당장에 눈을 까짚고 입에 거품을 뿜고 손찌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나오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 하인을 시켜 직사하게 매질을 했다 결국 남인은 보따리 하나 겨드랑이에 끼고 울면서 시집을 갔고 김서방댁과 개똥이는 쫓겨났다 삼수의 세력이 약해지면서부터 언론이 되살아난 마을에서는 이 소문이 퍼지자 여론이 분분했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해도 너무한다 도무지 경우에 없는 일 아니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김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참판댁이 수호한다는 뜻 아니가? 만인만 살아 기시스믄 백섬제기쯤 띄워 내주어도 주어실 사람 아니가? 종도 아니겄고 머심을 살아도 삼십년 넘게 살았심은 그 세경만 해도 얼마건노? 떼지없고 서럽은 심사 아니가? 내 조칠라고 생각했던 기지 뭐 채무 없는 짓이제 뒤에서 말할 사람이 없인께 무슨 짓인들 못할까 그 빌어먹을 할망구인만 살았지 순 세대백이라카이? 내 거테면 집에다 불을 확 싸질러버리지 빗몸으로 쫓겨나? 뒤에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럴까? 흥 김서방이 살아있어도 별 수 없지 실개를 뽑아주어도 값달라 못하는 기 상놈이 팔자 아니가? 앞으로는 갈수록 대산이 끼고 마! 참말 이제 남의 일 같지 않다? 언론이 되살아났다고 해서 권리까지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 무사람들 입이 들면 무쇠도 녹인다 했었지만 그 입들은 헛바람을 기웠을 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쫓겨난 김서방댁은 읍내 바람 부는 장터에서 혹은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떡 장사를 하며 겨우 연명해 간다는 소문이었다 문을 열고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서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애기씨! 저 읍내 월선 아줌의 집에 다녀와도 될 것입니까? 말해놓고 봉순이는 서희의 허락을 기다린다 너 마음대로 하려무나? 순간 봉순이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그럼은 다녀오고 싶니다 하고 물러나 방문을 닫는다 손바닥에 쩍 들러붙는 쇠문 꼬리를 놓고 봉순이는 별당 뜨락을 넋빠진 눈으로 바라본다 강물이 얼지는 않았으나 나룻배가 있을지 봉순이는 생각하다가 육로로 향해 걷는다 바람이 들판을 휩쓸고 온다 바람에 흙먼지가 입으로 날아들어온다 퇴퇴 뱉어내면서 너무 추워 입을 다물고 걸을 수가 없다 날씨가 춥은데 다음에 가려무나? 그렇게 한 말씀을 해 주었어도 내가 이 춥은 날에 나서지는 안하실긴데 세상에 무슨 일로 가느냐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우찌그리 매룩구질코 바람에 흑흑 느끼는 봉순이 마음도 따라 울먹여진다 굳이 가야 할 일이 있어 나선 것은 아니었다 아침을 먹은 뒤 봉순이 제 방에 앉아 벗어낼 깊고 있었는데 서이방 아궁이 앞에서 장작을 내려뜨리는 소리가 울려왔다 길상이 군불을 때려왔구나 추운 겨울에는 아침 저녁으로 군불을 지펴야 한다 서이방의 군불은 늘 길상이 같이 폈다 봉순이는 일손을 멈추고 바깥 기척에 귀를 기울인다 수식이 가면 솔가지 분지르는 소리가 톡톡 들려온다 봉순이는 손바닥을 무릎 밑에 넣어본다 방이 차다 길상이 봉순이 방에까지 군불을 넣어줄 리가 없다 얼음장같이 차디찬 길상이 마음에 가슴이 떨려온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나같은 거 사 순간적으로 하던 일을 벌이고 일어섰다 그리고 서이방에 가서 음내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그만 독한 마음 한 번 묻고 달아나 부릴까 뭘 믿고 내가 그 집에 있노 말이다 치마가 말려 올라간다 없니 뜨거운 눈물이 원 두벌을 타고 흘러내린다 없니 뒤에서 섬진강 바람이 떠민다 없니 뭐 할라고 날 나왔소 이리 불상거로 날 혼자 두고 울며 불며 바람부는 길을 간다 봉순이 음내에 들어섰을 때에는 점심때나 된 것 같았다 어찌할꼬 거기 한 번 가볼까 삼가름 길에 서서 망설인다 음내 길에도 오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 언덕백에서 뛰어내리는 심치고 한 번 가볼까 지난 가을이었다 월선이 집에 찾아가는 길이었다 가는 도중 개딱지만 한 오막살의 집 안에서 창구 소리 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에 관심이 많은 봉순이는 저도 모르게 한참을 써서 들었다 그러다가 월선이 집으로 간 봉순이는 아지매요 와, 옴시로 들었는데요 개닭집만한 오막살이 안에서 창구 소리가 나고 노랫소리가 나던데 뭐 하는 집이요? 아, 배서방 집 말이가? 배서방 집이라고요? 배서방은 소리꾼이니께 잘 하는 소리꾼이요? 명창이라는 말이사 못 들었다마는 개생들도 배우러 오고 소리꾼 되겄다는 사람도 배우러 오고 한다 카니께 앵간히 하는가 보지? 그런데 와, 집은 그리 개딱지 많아요 그럼은 대골 걷을까? 하고 월선이 웃었다 이름이나 크게 털쳤다면 모를까 광대들이 무신수록 큰 집 짓고 살건노 재주 하나 가지고 의식을 매련하는 것만도 다행이지 남복이사 마른 자리에 앉아서 호강하는 것 같지만은 광대라 카문 옛적부터 모두 가난한 해라 그러면 기생 아가씨들도 그렇구마요? 그거 사 좀 다르겠지? 광대하고 기생하고는 다르기구마 하기사 기생도 가무에 능하고 인물이 좋아야 그리고는 잊어버린 일이었다 봉순이는 개딱지만 한 초가집 앞에까지 왔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일까 없다고 생각하니 용기가 난다 여보시오 누구요 뒷마루 쪽에 방문이 열리면서 피케 없는 중년 사내가 얼굴을 내민다 뒤를 찾는 곳? 저 배서방이라카는 할 말이 있으면 이리 와서 하지 무슨 일로 하실꼬? 중년 사내는 여전히 얼굴만 내민 채 퍼럭개어온 봉순이 얼굴을 올려다보고 다시 몸매를 살펴본다 고거 참하게 생겼구나 온맵씨도 그만이고 하랑은 목소리하며 네 집 귀한 딸 같은데 저 소리하는 음 내가 그 배서다방이다 사내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활기가 있다 소리 공부할락함은 누가? 니가? 춥은데 문 열어놓고 말할 수도 없고 여기 들어오지? 야? 자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차근차근 얘기하면 내 알아서 아 아니요 다음에 또 또 오겄소 봉순이 몸을 돌리고 뛰어간다 봐라 봐라 급히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쫓아온다 차마 그럴 수는 없다 형편을 뻔히 알면서 우찌 애기씨를 버리고 누굴 의지하고 살라고 내 혼자 나온단 말고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이사는 길상이 생각은 말자 내가 애기씨한테 대항해 나간다고 길상이 지가 몸통이를 천 쪼가리만 쪼가리를 내보지 지가 애기씨를 우참기든고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그 곱주도룡한테 시집을 가심은 같지 어린 반푼 어찌나 있는 일이건데 지 속마음을 모르니께 그렇지 알아봐라 지 명예 붙어낳기든가 있는다고 하면서 역시 가슴은 쓰리고 아프다 아지매요 누구 나 봉순이요 아이고 봉순이구나 이 치분날에 니가 우짠일이고 어서 들어오니라 봉순이가 왔다고 월선이 뒤에서 김서방댁이 고무튀튀한 얼굴이 나타났다 김서방댁 방 안으로 들어선 봉순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린다 와이라노 봉순아 월선이는 딱히 하며 봉순이 등을 두드리고 김서방댁은 입을 비죽비죽하다가 함께 따라서 눈물을 흘린다 너무 집어서 몸 좀 녹일라고 여기 왔더만은 마침 니를 보는구나 그래 애기씨는 잘 계시나 야 니를 이리 보니 소름이 복받져 어느낀다 김서방댁은 개똥이를 우짜고 댕기요? 지 큰 누부 집에 갔다 맥깃다 그래 니는 어찌 지내고 있노? 오도가도 못하고 그만 똑 죽어버리시면 좋겄소 그러기 니 애미가 살아있으면 니가 이제까지 이러고 있겄나 애미가 없더라케도 마님이나 살아계시더라면 참 말이지 오직이 복도 없다 김서방댁은 김서방댁은 어찌 사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찐찐한 굴을 치맛자락으로 닦으며 김서방댁이 말했다 그 말 좀 참하심은 이런 고생은 안 할 낀데 월선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대사 못그런다 빌어먹었으면 빌어먹었지 했으나 얼굴에는 후회하는 빛이 역력하다 풀이 죽는다 세상에 그런 날도둑이 어디 있단 말고 내 자다가도 김서방 공이 다 허사가 되고 빗몸으로 쫓기는 생각을 하면 가심에 이런 게 치밀어서 주먹을 쥐고 쑥 내밀어 보인다 옛날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약하더라마는 그거 다 헛말이라 30년을 곱다시 우리 죽은 김서방이 그 집을 위에서 말갈대 쇠갈대 다 댕기면서 곱들거치의 제 찬판댁 살림을 지켜주었고마는 묶기는 파발이 묶고 뛰기는 역마가 뛰더라고 병신자식 앞세우고 빗몸으로 나서는 내 맘에 피가지더마 네 오래 살아야겄다 오래오래 살아서 눈을 닦고 볼기구마 망하는 꼴을 그러나믄 억울하고 원통해서 우찌 눈을 감겄노 참말이제 우리 돌아가신 마님이사 어디로 팽생 분단장을 하실까 노상수수한 차림이고 폐물이 많아도 개똥보듯이 몸에 지니시는 일이 없고 아 아닌말로 하인놈을 붙어 달아난 별당 아쉬만 하더라도 얼마나 얼마나 요조했다고 어디 팽생 원상 한번 높이실까 그래도 아랫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던가 베 이거 어디 순사당패도 아니겄고 여시가 둥갑해 온 것도 아니겄고 불안당도 아니겄고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구석을 뜯어봐도 백선이 백선이 말의 마틀고 들어온다. 월선이는 떡값을 샘에서 억지로 쥐어준다. 내 사실 다 안 받을란다. 김서방댁이 안 와도 봉순이가 와시니께 장에 떡 사러 가실게요. 한 말 말고 받으소. 한참 승강이를 하다가 겨우 돈은 받은 모양인데 김서방댁 표정은 몹시나 서글퍼 보인다. 봉순아 요새 찍어서 떡 먹고 있거라. 김서방댁도 오고 애시니 잠시 나가서 점심에 올 끼니. 아니요 아지매. 나 점심 생각 없어. 뭐 점심 할 것 있나. 식은 밥 있으면 국밥이나 끓이라모. 속이 떨리서 따끈한 국밥이. 말하는 김서방댁은 배가 고픈 표정이다. 월선이가 나가자 김서방댁은 봉순에게 떡 먹기를 권하면서. 참 말이지. 장사도 해먹기가 어렵다. 나 애기씨한테 가서 말 좀 해볼게요. 말 말아. 집 앞만 시끄러워질 끼다. 참 말이지. 어서 어서 애기씨가 커서. 그 살림 차지함은 나 달리서 갈 낀데. 그게 어디 쉽겄소. 그러니 분통이 터지지. 묵은 식구들은 모두 주풍 낙엽이 되고 애기씨 혼자서. 말 들으니께 외놈들이 득세하니께 조간에도 득세하게 된다 그러는데. 참말로 심장이 상해서. 그저께는 길가에 떡감지를 놔두었다고. 외놈 별순사락하던가 순사락하던가. 곰것이 생긴 놈이 지나가다가 발길질을 해서 떡감지를 엎어버리고. 외놈의 순사가요? 응?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씨부리면서 지랄을 하는데. 옆구리에 긴 칼에 철거덕철거덕 소리를 내는 바람에. 우찌나 무섭던지. 내사 그만 떡감지 내버리고 달아날라 안 했나? 그래. 하루장사 망치구마요. 뭐. 다 팔고 떡이사 얼마 안 남았지만은. 참 말이지. 이래가지고 어디 살겄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월선이 잽싸게 국밥을 끓여서 들여왔다. 새여자는 머리를 맞대고 뜨거운 장국밥을 먹는다. 이자 속이 좀 풀리는구나. 어찌 춥든지. 춥거든 언제든지 오소. 방도 따시고 뜨거운 국물도 마시고. 월선이 딱히 하며 말했다. 내가 뭐 양식 몇 끼 났다고 자주 올까? 사람이 염치가 있지. 만장거치 받아낼 게 있고마는 피 한 털 못 받고 쫓겨나는 세상 인심인데. 묵음은 얼마나 묵었어. 국밥을 먹은 뒤 김서방댁은 떡을 팔러 나갔고 한 시각가량 얘기를 하다가 애기시가 걱정이 된다 하면서 봉순이는 일어섰다. 귀녀가 죽은 뒤 사머리와 함께 집안일을 보던 순이도 어느덧 서울서 데려온 계집종들에게 밀려나 허드렛 일꾼이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스물이 넘어서 겨우 육손이와 짝을 지어주어 아이를 베기는 했으나 옛날 같았으면 본인들이 원할 경우 논마재기라도 얻어 살림을 나갔을 것이오. 살림을 나가면 신혁이니 심포니 상전댁에 바쳐야 하는데 윤씨 부인은 그런 것에 대하여 과히 엄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작인으로서 세월이 흐르면 두만네처럼 허물을 묻고 어엿한 농부가 될 희망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볼 수도 없었고 법이 바뀌어 떠나는 것은 자유라지만 두 주먹만 쥐고 나가서 살아갈 용기도 없는 것이다. 일이 너무 고되었다. 지금도 순이는 김서방 댁이 가꾸던 밭을 매다가 콩밭에서 북꽁을 따왔다. 지 만나는 물이 더 뜨겁다 카더만은 죽은 김서방이사 잔소리는 많아도 이 사정 저 사정 다 보아주었고 아베같이 의논도 하고 지 서방인가 쥐새끼인가 그놈의 인사 생전 나무라지도 않으면서 사람의 간까지 끄내먹을라카이 바보가 아닌 대신 똑똑하지도 않았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고 그저 수더분한 순이었지만 불평을 안 할 수 없는 모양이다. 괴질에 하인들이 많이 죽은 것도 그렇거니와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던 수동이도 죽고 보니 여간한 울타리가 아니었다. 김서방 댁 식구조차 다 쫓겨난 집안에서 남은 노비들의 처지는 날로 달라져가고 있다. 군식구 취급이며 어떤 때는 서울서 온 노비들 시중까지 드는 아니꼬음을 참아야 한다. 니 음내 뭐하러 갔더노? 뭐하러 가면 무신상관인고? 바린말 해라. 못하겄다. 니 정말로 이럴기가? 뒷곁에서 길상이와 봉순이 다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길상의 자아가 와저리 화를 냈고 순이의 귀를 기울인다. 니가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아무 까닭도 없다. 있다. 어째서? 니 내한테 맞아볼래? 니가 와 나를 때릴 것고 니, 니 음내에 뭐하러 갔더노? 가든지 말든지 월선 아줌마한테 갔다 와. 본 사람이 있다. 본 사람이 있으면 알긴데 와몬노? 소리꾼인가 기생오래비인가 그 놈이 집에 뭐하러 갔더노? 사당될라고 갔더노? 그 말에는 순이도 짐작이 간다. 그래, 사당될라고 갔다 와. 이놈은 가시나가? 따기 때리는 소리가 철석하고 들려온다. 와때리노? 니가 뭔데 날 때리노? 죽어버리라. 니것이 환양 깨있는 가시나는 죽어버려야 한다. 연거포 때리는 소리가 난다. 아니, 미쳤나? 와이라노? 순이는 무거운 몸을 뒤특거리며 쫓아가서 말린다. 죽은 어메세. 생각을 해도 차마 니가 못 그럴 낀인데? 길상은 손매 끝으로 눈물을 닦더니 휑하니 가버린다. 한쪽 뼘이 벌개진 봉순이는 울지 않고 차라리 말뚱말뚱한 눈을 하고 있다. 길상이가 그럴만도 하지. 나도 들은 말이 신있게. 하며 순이 혀를 찬다. 내가 뭐 사당이 될랍겠다 뭐? 와, 하필이면 그런 집에 찾아갔노? 아직이사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께 그렇지. 니를 쫓아내고 접을긴데 헌만 잡아봐라 당장에. 나가라 카면 나가지 뭐. 겁날 거 한낱도 없고마는. 애기씨는 어쩌고? 그러니께 길상이가 화를 내는 거 아니가? 월선 아줌매 집에 감서 한두 번 가본긴데 그게 뭐 웃듯하고 그러는고? 그라면 그렇다고 말을 할게지. 니가 달라드니께 안 때리나? 우리 아벤인가? 오래비인가? 오래비나 다를 게 없지.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와심소. 요새 니 와그라노? 그들 사이의 갈등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순이는 객담을 못하는 섭니다. 봉순이는 비로소 눈물방울을 떨어뜨린다. 삼수 말이 맞지? 흥 남주기는 아깝고 짐 먹기는 싫다 그거 아니가. 가시나가 시집을 안 보내주니께 별놈의 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무튼지 맘 잡아라. 애기씨 생각을 해서라도. 언제부터? 진작 좀 그럴 일이지. 옥은 박지 마라. 우리한테 무신심이 있나? 하고 순이는 그때야 흐늦게 울기 시작하는 봉순이를 내버려두고 돌아와 콩을 깐다. 저녁을 먹은 뒤 순이는 삼신당역 개울에 목욕을 하러 갔다. 일곱 달 된 뱃속에 아이 생각도 해야 하는데 그보다 그는 더위를 이길 수 없었다. 아이고매 사람 잡겄네. 저 가슴을 감싸고 물속에 주질러 앉으며 소리를 지른다. 오면 온다고 기적이나 좀 내야지. 사람이 얼마나 놀래노? 사머리는 개울과 바위에 엉덩이를 붙인다. 나무 그늘과 스며든 여광에 얼룩이 진 바위빛깔은 보랏빛이다. 사머리는 들고 온 바구니 속에서 칼과 참외를 꺼내어 껍질을 쭉쭉 밀어내듯 깎는다. 내가 목욕하러 온 줄을 뻔히 알면서 볼몸도 아닌데 무신심천고? 와! 구신이 오는 줄 알았더나? 지랄한다. 내사 남정내가 온 줄 알았단 말이다. 순이는 찰싹찰싹 물을 끼얹으며 물살에 떠내려가는 파란 참외 껍질을 바라본다. 왜는 어디서 가져왔노? 샘이 물에 띄워놓은 거를 건지 왔구나. 그랬다. 간도 크다. 들김은 옷 잘랐고? 사머리는 참외를 두 쪽 내어 한 쪽을 순이에게 내밀었다. 묵어라. 나가서 묵지? 묵어라. 물속에서 묵어라. 참외를 받아 먹는 순이는 사머리 손에 있는 칼을 힐끔힐끔 쳐다본다. 사머리는 이 세상에 참외먹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듯 열중해 있다. 아니 부산스레 소리 내어 먹는 행위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나 아니었는지. 순아! 와! 내가 구신같이 보이나? 누가 구신을 봤이야 말이제? 사람이 어째 구신 것들고? 그의 말대로 모습은 수척하여 귀신이 저럴까 싶을 정도다. 그러나 그보다 요 며칠 사이 사머리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동안 병신처럼 말이 없고 반정신이 나갔다고들 했었는데 어쩐지 하는 말에 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노상 빛을 잃고 있는 눈동자가 야무지게 보여질 순간도 있다. 맘에 씌워서 그리 보이는 거지? 아무리 반정신이 나갔다 카지만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지가 웃지 환장이 안 되겄노? 열흘 전에 아이를 잃은 것이다. 이지를 알았는데 약 한 점 먹여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위에서는 죽기를 바라는 야박한 인심 속에서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로는 순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심정이 죄책이 되어 순이 눈에 사머리 이상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난 뒤 옷을 갈아입는 동안 사머리는 껍질도 벗기지 않고 통째로 자매를 깨물어 먹고 있었다. 안 갈래? 사머리는 멍하니 순이를 바라보았다. 껌껌해졌다. 가자. 아니. 와. 내가 참외를 다섯 개나 가져왔는데. 빈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린다. 반쪽만 날 주더니 나중에서 껍데기도 안 벗기고 미치꽁이거지 혼자 묵더만은. 내가 그거를 다 묵어? 배 한 분 만지바라. 망둥산같이 부었을 기다. 맛이나 알고 묵었나? 아까 저녁 먹을 때도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묵더니 간장 한 분 안 찍어 묵고 어찌 맨밥을 그리 묵노? 내가? 그래. 가자. 안 갈라카나? 나 혼자 갈까? 맘대로 하라모. 어둡어 오는데 안 무섭나? 안 무섭다. 하기사. 니 매미 뭐가 그리 좋겄노? 시컨 한 분 울어뿌리고 그만 때리치아라. 니가 섭섭하겄지만은 아니할 말로 남들은 차라리 잘됐다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크면 뭐하겄느냐고 잊어뿌리라. 내가 뭐 개새끼 같은 그거를 귀엽게 했건데?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머리는 쌀이나무를 헤치며 사무 쫓아 내려간다. 빌어먹을 재집? 가자가자 할 때는 꿈쩍 안하더만은 지 혼자 가뿌리네. 사방은 어두워 왔으나 산바람은 여전히 더위를 머금고 있다. 순이 한참을 걸어 내려왔을 때 불타 없어진 누각 빈터에 사물이 서 있었다. 아직 안갔나? 가면 뭐 할 일이 있나? 달이 떴구나. 중얼거리며 순이 마을을 내려다본다. 옛날은 참 좋았는데. 저 들판이 누르르기 익으면 추석이 오고 옛날에는 동네에 전국도 많이 나갔지. 무섭은 어른이지만은 돌아가신 마님이사. 그런데는 후아쉽고 참말로 꿈겄다. 갱맥갱이 소리 징소리 들은지가 아득하구나. 이서방은 배수건으로 장구를 걸머지고 그런 추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겄네. 목청 좋은 서서방은 실성했고 신명 내든 사람들은 이자 늙어뿌리고 그새 사람도 많이 죽었구나. 우리네 신세도 많이 배냈고 이자는 추석이 와도 명절 겉에야 말이제. 다리에 엄치 솟았네. 들어가자. 해가지로 그렇지 밤은 저물었을 기다. 일찍이 자야 내일 일어나서 꿈적이제. 그들이 집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안이 어수선했다. 항상 조용한 뒤체쪽에서 두신두신 사람소리가 들려왔고 별당 안에서도 기척이 이상하다. 연인의 모녀가 우두커니 서로 마주보며 우물가에 서 있었다. 와이로요? 함께 들어온 사머리는 어디 갔는지 없어졌고 순이가 연인의에게 묻는다. 대답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소? 뭐? 시끄러운 일이 좀 있었다. 하고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인데 부인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요? 안체대청에서 들려오는 조중구의 격한 목소리다. 쓸데없는 짓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올곧자는 홍시의 대꾸다. 허허허허 내가 뭐라 했어? 누누이 말하지 않았어. 조금치도 서둘 것은 없다고요. 그 말을 잃고서 이 소동이요? 아니 무슨 큰일이 났었다고 이 야단이시요? 그까짓 계집애 하나 숨 좀 넘어갔기로 죽어 자빠진 것도 아니겠고 영감까지 이러시니 점점 고개 기고 만장 어른을 어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수는 그 천하의 불효 막심한 놈 역성까지 들고 나오는 게요? 병신 육갑하더라고 그놈을 그만? 만사는 다 되게 돼 있는 것을 허허 왜 이리 야단이요 채통을 생각지 않고 채통이라고요? 아니 자식놈이? 하자 조종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다음 방 안으로 떠밀고 들어갔는지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온다 연인의 모녀는 어느덧 각기 자기네들 처소로 가버리고 없었다 잠자리에 들면서 순이는 물었다 저녁때 무슨 일이 있었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알아서 뭐 할라고? 육손이 입맛을 다신다 들으니까 애기씨가 숨이 넘어가고 웃자고 하던 같은데 큰일이제 기어 대체 도련님하고 혼인 말을 했으니 애기씨 기가 넘어서 누가요? 누구기는 말할 사람이 따로 있겄나? 소동은 그것보다도 뒤체 도련님 때문에 더 커졌거든 애기씨가 기절한 김피를 알고 도련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보고 울지 못하다고 따진 기라 야? 죽는 한이 있어도 장가 안 간다 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자까지 들어가면서 그 도련님이요? 음 참말로 그리 똑똑한 줄은 몰랐구마 하기는 뱅신몸이라 그렇지 나이는 열일곱이니께 글 공부도 애시니 알만치는 알아실기구마 부모 안 닮는 자식이 없다 카는데 아주 여간 분명하지가 않더란 말이다 그래서 우찌 되었어? 노발 대발 아드님을 내동댕이 치고 그런 난리 벼락이 없었제? 나중에는 2초씩 거정 분리와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며 마룻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하다가 육선이는 저거 우는 소리 아니가? 하며 베개에 놓인 머리를 든다 누가 저렇게 우노? 이밤중에? 사물이가 우나베요 죽은 머시마 생각이 나서 그러는갑소 빌어먹을 옆이네 울믄 뭐하노? 육선이는 혀를 차며 돌아눕는다 흥얼거리며 우는 소리는 계속된다 흥얼거리며 우는 소리는 혀를 차며 돌아눕는다 흥얼거리며 우는 소리는 흥얼거리며 재능이며